꽃이 피기 위해서는 김소연 꽃이 그냥 스스로 피어난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으듯이 꽃이 저 홀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볼과 나비가 있으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으듯이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내가 잘라서 내가 된 것은 도도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쓴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